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의 신비한 힘, 2. 한국특별 프로젝트, 3. 크레이지 테크놀로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다.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사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시로르는 지난달 내한의 FA-50을 포함한 한국항공기의 서유럽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시로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내년 9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퍼진 것이지요. 이에 이창양 장관도 시로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니 에어버스 그룹은 공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이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 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의 R&D 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니 수리용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에 비해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에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지요. 다소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재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니 이란 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주민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의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내 안에 따른 단순 공치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한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O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AFJT를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다세대 전투기 개발사업 FCAS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오스 AFJT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O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G-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기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졌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열어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지요.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 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니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친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없어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겸 공격기가 되는 것이지요. 방위 사업첨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 논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차후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의 신형 국산 순항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른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판판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가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KAI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KAI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KAI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강국 중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의 FA-58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판대로나 마찬가지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밝은 앞길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